저는 정서원이라는 제 이름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널리 알려봐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입니다 제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엉뚱해요 뒷구르기 하면서 사진 찍기도 가능해요 이런 엉뚱함이 사람들한텐 반전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에이디아가 데뷔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요즘 많이 상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이디아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 궁금하고 기대돼요 에이디아 멤버로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솔직함, 그리고 아끼는 마음 일에 대한 열정이 에이디아를 만들지 않을까요? 에이디아는 월드클래스를 넘어선 우주클래스로 질주할 거예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팀이 될 겁니다 회사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